네 바이콘입니다 지난번 김서림방지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 시연을 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시연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오늘은 크게 두가지 면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이 서리지 않으려면 은 중성세제 여기서 뭐 대충 한번 이렇게 물 헹구 구요 중성세제를 뭐 이렇게 4 발라주면 되요 이런 와중에 자 이런식으로 4 많이 묻히 셔도 되요 예 그 안경에는 그 온갖 하루종일 썼기 때문에 제 얼굴에 막 기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면 활성제가 왜 중요하다 하면은 극성과 부극성을 연결해 주는 그런 활성제에요 그래서 친수성과 기름은 또 이제 반대지 않습니까 그걸 해 줘서 이제 막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말 그대로 개면 면을 만들어 줍니다 서페이스 그리고 활성이니까 active reagent 의 약자입니다 자 지금 뭐 그런 사이에 이렇게 네 거품까지 나네요 그리고 물로 이거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닦으면 은 뭐 아예 딱 어 안경 클리너를 닦지 않고서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막 할게요 그냥 닦는 방법은 여러가지 니까 왜냐면 두번째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렵게 보이세요 뭐 설거지도 뭐 하는데 자 이런식으로 자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경 클리너로 여기 이제 클리너가 있는데 자 남자는 핑크죠 넌 저리 한번 가보고 핑크로 한번 네 자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은 안경 한번 물기를 제거해보자 닦아보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 제일 안정적인 방법은 어떤게 정답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은 좀 멋있게 남들이 봤을 때 오 뭔가 좀 간지나는데 그런 방법은 자 그 반대편 여기를 좀 감싸주는 거 이쪽을 이렇게 감싸주듯이 자 이렇게 감싸주듯이 하고 서 이쪽을 굉장히 안정적이죠 계란 잡듯이 이쪽을 이렇게 감싸주듯이 하면서 먼저 이쪽 편을 자 이런식으로 네 이거랑은 다르죠 여기 잡고서 여기 잡고서랑은 이거랑 이렇게 잡고서 하는 것하고는 그 힘의 분배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뭐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식으로 네 자 그리고 반대편도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런식으로 네 먼저 렌즈부터 이제 닦으시고 하루종일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경은 제 에 네 기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한번 에 이렇게 반대편 다리도 물기를 이렇게 제거를 딱 해주죠 자 그리고 끝입니다 이렇게 자 아침 출근할 때 이런식으로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기 잡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식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코팅 막이 계면이 그 계면 활성제로 중성세제에 계면 막이 생겨서 습기가 차더라도 금방 제거가 됩니다 습기 제거 클리너 천도 다 이월래요 대신 그건 권식이죠 네 돈들이 좀 합시다 예 오늘 두가지 했죠 어떻게 세척을 하는지 자 이렇게 하루에 한번만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해 주시면 되구요 그러면은 이런 코팅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 수명도 굉장히 코팅을 해도 짧구요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임시 방편 이라고 보시면 되요 김서림 방지 코팅이 나라는 것은 없어요 어디를 찾아보셔도 네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 바이콘 이었구요 오늘은 간단한 생활 팁인데 다음에도 유용한 팁이 있으면은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